제가 뭘 뿌듯하게 했다라기보다도 저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많이 많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제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아 나 이것도 배웠다 취업했을 때요 한국에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위스탠드 처음 와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되게 쭉 행복했어요 아직 아직 행복해요 아무래도 회사 이전? 젊음과 아름다움의 거리로 옮겨온 게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했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 회사 건물이 생겼다는 거 저희 TV 구독자가 10만이 넘었을 때입니다 누가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그냥 This is perfect라는 그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이래서 이런 일을 하나 보다 제일 기뻤던 거는 그냥 블랙프라이데이를 넘겼다 저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넘겼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가장 기뻤던 것과 힘들었던 게 겹치는 것 같아요 블랙프라이데이 때가 힘들었고요 거의 11시에서 11시 반쯤에 계속 패킹하면서 일하다가 퇴근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12시 이전에 퇴근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위시컴퍼니 조직 안에서 어떤 사람이 더 돼야 되고 이런 좀 나의 제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약간 항상 그냥 도움을 받기만 하다가 아니면 그런 가르침을 받기만 하다가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약간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그건 사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도와줄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매 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시점메이킹을 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게 항상 어려운데 또 돌이켜보면 약간의 그런 좋은 러닝으로 남는 것 같아서 지금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무실 옮기는 타이밍? 빌딩 있죠? 빌딩은 그때까지 까먹는 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옮긴 다음은 좋았죠 2015년에 배운 것들 까먹지 말고 잘 활용하고 I want to share my experience about my insecurities that I had in the past or my experiences so that I can help others just to find be able to find their inner beauty, I guess? 저는 30만 구독자를 달성할 거고 화이팅! TV팀 더 널리 널리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게 목표죠 좀 위스트랜드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특히 프랑스,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에서 좀 알리고 싶고 점점 커지면 좋겠죠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실패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좀 어렵다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짧게 여행을 다녀오는 걸 제 목표로 잡았거든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입니다 학교 같아요 이제 집이죠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데 집보다 오래 있는 곳 집이나 다름없는데 편하진 않죠 제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 직장으로는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고 계속 같이 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저는 저의 일부죠 난 60살에서도 시커머니에서 일하고 싶다 했어요 저는 네 저의 삶인 것 같아요 음 음 I think I would have to say It was hope for 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